찾는 중 다시한번 잡아 일치하는 사용자가 어때 일치하는 사용자가 어때요 맞게 들어온거야 전혀 이상해 뻥친거 아니야 지금까지 계속 다 이거 뻥 아니야 진짜죠 근데 일치하는 사용자가 없다는데 어 초대 좀 됐어 아 옷을 나랑 비슷하게 또 입었네 어이 적이네 저기야 아니네 아니네 저긴가 저기네 저기네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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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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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절 나 있는데 나 있는데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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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어딨어요 아니 어디서 뭐하는 거야 1번은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집어먹어요 총도 들어와 집안에 1번 아직까지 살아있어 완전히 생초본데 시작한지 1초 배그 집어먹는거 F 그리고 탭키 탭키 누르면 그 근처에서 아이템 먹을거 이렇게 쭉 떠 그거를 좀 마우스를 옆으로 옮기면 돼 그러면 가져지는거지 그러면 가져지는거지 일본 저쪽에 있나봐 따로 혼자 저기서 뭐하는거야 미동이 없어 미동이 없어 일본 뭐하고 있어요 어 있어 있어 한명 발견 발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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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깝네 이 전면 승부인데 지금 둘 둘 둘 둘 둘 여기서 여기서 승부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됐어 잡았어 아 여기서 당하나 창문에 저기 숨어있는 저거 저기서 당했네 이 일본은 여기서 낯들고 뭐하는거야 하하 총도 없어 지금 낯은 들지도 않네 등어리에 찼어 등어리 총있네요 밑에 총을 먹어 총을 총을 지금 못먹고 있어 총알만 먹고 장착 알키는거에서 장착 숫자 1번 누르고 숫자 1번 뭘 생각해 알 알 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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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장착 총알 알 응 그렇지 됐어 됐어 여기까지는 됐고 완전 벗인데요 진짜 왼쪽집 거기 거기 한번 가봐 그 집 오른쪽 오른쪽 꼬부라져가지고 저 집을 가 더 더 먹어야지 응 들어가서 먹을걸 먹어요 투구랑 뭐 이런걸 지금 하나도 없잖아 스페이스바 응 그건 어떻게 알았어 뭘 생각해 이렇게 탭키 누르면 탭키는 거기 그렇지 거기서 탭키 누르면 여러개 있을 땐 떠 그리고 옮기면 되고 그냥 집어도 돼 이렇게 집어도 되긴 F키로 집어도 되고 다시 R 장전 이렇게 오래 살아났나 53이네 집을 들어가 집을 집을 들어가서 거기 좀 더 먹어야 돼 지금 아무것도 없어 F키로 가서 열고 그렇지 그 총은 내꺼 이게 아니 총만 집으면 뭐해 딴 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 총을 바꿨네 이거 지금 총알이 장전이 안 됐어 R키 채널이 어디서 오시고 채널이 어디서 오시고 아니 미싱한걸 들고있네 지금 응 그 바꿔서 거길 왜 싸 노출된다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오래 살아났나 아니 이거 보고 배울 점도 있어? 이런 생존력 앞에 적 앞에 적 앞에 적 적 앞에 적 있지? 저기 아이씨 보고 쏴야지 집에다 대고 쏘못해 장전 다시 R R이고 장전 어? 엎드리는거 어떻게 알았어요? Z가 엎드리는거고 어 초보가 아닌가? 우리가 속은거 아냐? 우리가 속은거 아냐? 저거 울고있잖아 둘 당했어 그렇지 그럼 그렇지 어쩐지 어쩐지 약간 내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실력이 나오네 맞아 맞아 초보 지금 생초보 이렇게 당해 맞는거야 잘했어요 잘한건 아니지 어쨌든 애썼어 어쩐지 이상해 너무 오래 버텨 지금 1초만에 까이고 1초만 1초만에 시작한건데 처음으로 우리 멀로 다니자고 넷이 어쩔 수가 없어 멀로 다니는 수밖에 같이 다녀요 어차피 쟤들은 지금은 따로 혼자씩 이렇게 다닐거야 지금 우리가 한둘 죽더라도 치를 하자고 넷이 같이 이거 배그를 처음 한번도 안해보는 사람은 없을건데 아니 있어 1번 아니 왜 1번이네 권총을 권총을 여기 이거 이거 헬멧 이런거라도 일단 먹고 헬멧 2단도 있어 문을 왜 닫어 내가 그걸 갈라고 지금 어 저기 보이네 아이 이쪽 이쪽 저쪽 보이지 저쪽에도 보이네 저쪽 저쪽 뒤로 빠졌어 뒤로 빠졌어 하나는 하나는 뒤로 빠졌어요 지금 4번 어 저쪽으로 가는데 위에 위에 언덕이 205방향 3번쪽 3번쪽도 있어 그쪽 그쪽 가요 내가 지원 3번쪽 갔어 한명 4번 방향쪽은 뒤로 빠졌어요 어디갔지 여기 앞에 있어요 어 아 저쪽 저 벌써 뒤로 저기로 갔네 아 도망갔어 멀리 지금 저쪽 저쪽 굉장히 먼데 도망갔어 완전히 도망갔어 도망갔어 완전히 도망갔어 못 찾겠는데 이거 도망갔어 도망갔어 일단 달려요 일단 달려요 1번 달리는 건 잘 안해 살릴 수가 있나 내가 어 자기장 안으로 안으로 들어왔어 안으로 들어왔어 네 그럼 내가 살려볼게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내가 살리는 중 됐어 아 이거 살려지고 있는 거야 뭐 눌러야지 F F로 누른거죠 어 됐어 됐어 어 네 회복시키는 중 이렇게 나오네 F가 취소네 아까 살리다가 바로 그냥 취소하고 했었나봐 일단 자기장 안으로 좀 가요 어어 지금 탔는데 탔어 차 탔어 자 지금 있어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아 매복했나봐 매복했지 네 매복에 당했네 지금 우리 다 기절이야 다 기절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응? 말이 되는데 왜 안된다고 그러지 아니 이거 우리 아니야? 내가 보는거? 아니야 우리 아니에요 저기야? 예 아이 저기 저기 적이네 이상 기절하고 회복시키고 저의 퍼리아 그치 뭐 그치 그치 제이 그치